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만 참석한 채 개의 39분 만에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김엔장 활동 내역, 세금 내역서 등 검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총리 인사청문회에 비해 자료 요구가 지나치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많기 때문에 검증할 자료가 많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지금은 44철 산딸기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의 의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임명 동의안 제출로부터 20일 이내에 끝내야 해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다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발목잡기 식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건 국회가 스스로 국민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기상캐스터